시청자 안녕하십니까 시대한수 이병준 기자입니다 자 오늘 이병준 씨에서 저희들이 소식은요 한 20대 여성 국민의힘 지지자가 김기현 대표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보낸 문자 내용을 커뮤니티에다가 올려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야 이게 지금 문장 하나하나가 정말 명물인데 이게 지금 베스트로 올라갔어요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김기현 대표 핸드폰 번호로 직접 문자를 넣은 거예요 자 대표님 국민의힘 지지자는 20대 여성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문자 보냈는데요 당 쇄신하신다고 한으로 세복의 인물들 목소리만 방송에서 들리고 있는데 이게 대표님이 원하던 일인가요 지금 총선 앞두고 의원들이랑 당 지지자들이 단합해도 모자랄 판에 하루가 멀다 하고 방송에서 여당 의원이라는 인간들이 허구하는 날 대통령 성과는 말도 안 하고 비판만 해야 되는데 그게 대표님이 원하는 겁니까 크크크 이 크크크의 의미가 뭐냐면 어이가 없다 이거지 이분도 지금 인내심이 참다 참다가 폭발을 한 거예요 이 대체 뭐 하는 거냐 허구한 날 그 위장어파들이 우파 패널에 합치고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좌파들이랑 희덕거리면서 거짓돈동으로 지금 윤석열 정권은 까고 있고 그게 실제로 여행일이 커요 꽤 왜냐 이 라디오 프로라든가 이 보도채널들은 여기저기서 막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직장인들 출퇴근할 때 택시나 버스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게 알고리즘에 뜹니다 뉴스를 잘 안 보는 사람이더라도 그 유튜브 정책에 정식 그 나라의 정식 보도채널들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에서 더 밀어준다고 공식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정치 뉴스를 잘 안 보는 사람들도 이런 어떤 라디오 프로 보도 프로 이런 그 위장어파 패널들이 나오는 그 보도채널 영상들이 알고리즘에 막 뜹니다 그게 그걸 다 보면서 전국을 파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 정치 무관심층은 보수 유튜브라든가 좌파 유튜브라든가 이런 어떤 핵심 코어 각 그 진영의 유튜브를 안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어떤 보도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건데 이런 채널들에서 그 위장어파들 이 이준석계 유승민계 등등 이 위장어파 패널들이 우파를 자처하면서 나와가지고 같이 윤석열 정권을 하루 종일 총질을 하고 있으니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그렇고 계속해서 안 나오고 있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큽니다 이 방송 문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뭔가를 뭔가 좀 전략이 좀 부족해 보이고 행동력도 좀 없어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냥 문제가 있다 끝 말만 떠들고 지금 행동이 안 보여요 자 그러면서 세복의 인물들 품는다는 헛소리 하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품는 것도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들을 품어야지 이미 당 지지자들한테 신뢰를 잃은 인간들을 도대체 왜 품으려고 하세요? 하태경, 윤희석, 이준석, 유승민 등 세복의 인물들 다 쳐내야 총선이 이길 수 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여기저기 휩쓸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특히 이준석은 무조건 제명시켜야 됩니다 무조건 조건 없이 이준석은 당장 제명 20대 여성도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총선이 이길 수 있다 이번에 제명 못하면은 그냥 당 망한다고 생각하세요 언제까지 세복의 인물들한테 휘둘리면서 단합 못하고 국힌 내부에서 본인들끼리 싸우고 하실 겁니까? 저는 그게 정치 저관심층이 국힌 못 찍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요게 제가 오늘 오준뉴스에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말을 지금 20대 여성 지지자도 하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정치 무관심층 내지는 뭐 중도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지금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부 싸움 내부에서 이렇게 지들끼리 밖으로 싸움하고 있다 야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니들 민생은 언제 챙기냐 이런 어떤 이미지가 박히는 거거든요 이준석 같은 분탕재절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2016년도 총선 우리가 왜 기대치에 못 내는 성적을 냈죠? 공천파도 그때 당시 김무성과 그 친박들의 공천 관련 알력 다툼 그것 때문에 민심이 그때 당시 새누리당에서 떠난 거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결국에는 이준석 같은 위장호파들 때문에 국민들 눈에는 그냥 국민의힘은 밖으로 싸움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지금 인식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더라고 이 단순한 이 논리를 그냥 이준석을 내치면은 이준석을 지지하는 그 몇 프로의 청년들이 나가 떨어지니까 우리한테는 마이너스 굉장히 단세포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이준석 지지하는 인간들 자체가 거의 몇 프로 안 되고 그 인간들이 지금 국민의힘이 애초에 지지하지도 않아요 윤석열 정권 지지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새로운 보수당의 인간들이 진짜 보수라고 생각하세요? 크크크 이 시트 여자들이 보기에도 새로운 보수당 이 위장호파 새 보수 계열들은 보수라 안 보이는 거야 누가 봐도 좌파니까 이념적으로 자 말하잖아요 걔네는 그냥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그런 인간들 말이 휘둘려서 또 총선 망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번 총선 때랑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것 같아서 요즘 당원들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이번 총선 망하면은 그냥 국힘은 끝이에요 자유민주주의도 끝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나라 살릴 수 있다 당장 방송 패널들부터 싹 다 바꾸세요 민주당이랑 싸울 의지도 없으면 정치 때려치시고요 그딴 마인드로 뭔 총선을 이기겠다고 그그그 요것도 약간 제 그 어제 방송에 약간 일막상통하네요 이준석이 무서우면은 정치할 생각도 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이준석하라 처리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때려치세요 때려쳐 국민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뭐 마인드 부족이든 아니면 뭐 어떤 전략가적인 어떤 전략적인 사고가 부족하든 뭐가 부족하든 행동력이 부족하든 뭐든 간에 지금 이 꼴까지 왔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거는 정치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준석한테 그렇게 뚫겨 맞으면서 질질질질 끌려다닌다? 그거는 정치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접고 집에 가 이준석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인간들은 좌파고 우파고 다 집에 가라고 걸리적거리니까 자 이준석이 20대 여자들은 투표 안 한다는 등 남녀 갈라치기 발언하는데도 제가 국힘 찍는 이유는 나라만 하면 안 되니까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된다는 그 생각만으로 국힘 찍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했는데 저 포함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부 국민의힘이 좋아서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님 때문에 지지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님 아니었으면 국민의힘 뽑을 일이 없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 이게 요 갤러리가 어떤 게시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국민의힘 갤러리에요 국민의힘 갤러리 국민의힘 갤러리에 당장 이준석 쳐내라 이준석 때문에 국민의힘 찍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을 견제 안 하면 나라가 망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찍는 거다 이런 말을 국민의힘의 현직 당대표한테 직접 문자로 쏜 글이 베스트로 올라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갤러리에서 이게 바닥 민심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가 무서우십니까 20대 여자 비호감 1위 이준석 이게 이준석이 실체입니다 이준석이 실체 20대 여자에서 모든 정치인 모든 정치인들 중에 이준석이 비호감 1순위가 1순위 이준석을 쳐내야 하는 이유 그거는 애초에 일단 정치적인 어떤 정치공학적인 어떤 측면 이전에 애시당초에 이준석은 성상납 그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증거인멸을 했다고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소망망이 처벌로 넘어갔었죠 근데 이번에 안출수은이 명부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가짜뉴스로 자당을 공격했다 이것보다 더 큰 행위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봐도 이준석을 쳐내야 선거에서 유리하다는 게 모든 지표에서 지금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오늘 오전방송에서 이준석에 대한 그 20대 남자들의 어떤 호감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죠 그 설문조사를 토대로 거기서도 이준석이 완전히 그냥 최하위권 보수 인사 중에서는 완전 최하위권을 헤매고 있는데 20대 여자들도 지금 이준석 쳐내라 당장 쳐내라 안 쳐내면 국민의힘 투표 안 하겠다는 어떤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질 끌 게 아니고 이거 질질 끌다가 총선 직전에 이준석 제명한다 그러면 그게 이준석이 가만히 있겠어요 총선 기간 내내 그냥 온갖 방송 나와가지고 온갖 언론사랑 인터뷰 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총질을 해야 될 텐데 그 꼴 보기 싫으면 지금 당장 지금도 사실 굉장히 늦어 지금도 늦는데 10월 안에 제명하세요 10월 안에 그러니까 CU는 좀 급하고 지금 1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11월 안에 지금 당장 그 징계 절차 착수하고 최종적으로 11월 안에는 이준석 제명해서 쳐내시길 바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방송을 준비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ingo